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우주인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도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수근거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정신이 온통 팔려 있습니다.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영화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우주와 외계인 이야기들을 다룬 이야기를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몇십배 몇백배 머리가 좋고 발달된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문명이 지구보다 몇만년쯤 앞선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올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현대과학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주과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현대과학자들은 모두 우주와 외계의 정신을 뺏기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을 생명체를 찾는데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이 땅에 말씀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에는 3500년 전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주, 우주, 우주의 정신을 뺏기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타일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선 이름도 아폴로, 주피터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아폴로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우로는 아폴로원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고 주피터는 그리스의 우상신입니다. 아폴로는 주피터의 아들로 멸망 또는 멸망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아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다시 오게 될 멸망의 아들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멸망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미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주선에 붙인 이름인 아폴로는 이 멸망의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우주선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이렇게 말하면서 우주선을 외계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것은 사실 바로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 목성 이렇게 먼 곳까지 가면서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은 내팽개 쳐두고 온 우주를 샅샅이 뒤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를 복주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자신들 생각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도저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으로 인태되어 인간의 육신을 잇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메시하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수근거림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역시 스스로 돌아보아서 본인이 수근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4절 이 구절은 종칼빈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정된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속죄하신다라는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가 하나님께서 창세절에 택한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지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택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택한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택한받지 않은 죄인이라 해도 본인이 택한받고 싶다면 아버지께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마태봉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오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택함을 받았던지 택함을 받지 않았던지 본인이 택함 받기를 원한다면 두드리고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드리고 찾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참으로 엉터리 교리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교리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인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는이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씀은 37절과 연결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이전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구원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구약송도가 구원받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이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45절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이사야 54장에서는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모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하신 특정한 사람들이 라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으로 애정되었다는 그러한 주장은 여기서도 한 번 호되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이 모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들 모두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는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46절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46절도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특별히 선택해 놓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정하신 것에 따른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교회시대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아신다고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이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아버지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성경을 억지로 푸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해석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와 계시던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도 지금 여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경을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수긍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진실로 진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결하고 분명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48, 49, 50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참된 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빵이 아니었고 그것을 먹어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주위에는 어떠한 빵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뭔가 대조시켜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이것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와 비교해서 이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와 그리스도 자신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자신을 일컬어서 이 반석 this rock, thi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과 일부 개신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방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시다라는 선언을 일곱 번 하십니다. I am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일곱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I am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십니다. 50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소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몸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죽었고 야고보, 베드로 역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소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소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이 빵은 나의 살이라. 이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영적으로 눈물고 귀가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쳐다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지? 이렇게 기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살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일요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하늘에서 나신 주님은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씹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재물로 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몸을 씹어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들로 인해 모두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회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